얼굴도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촤악 촤악 해서 어떠세요 기분이? 얼굴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로켓님은 항상 웃고 계셔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보세요 아니 좀 화가 나신 거 아니죠? 네 앉아봐 그렇지 하트님도 얼굴 마사지 해드릴게요 어? 거부하시는 건가요? 저의 마사지를 거부하신 건가요 방금?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흐흫 흐흫 네 아 간지러 두 네 알겠습니다. 불법 시술 더 이상 안 할게요. 죄송해요.